여러분! 선착순 5명에게 심플리 케이팝 콘트와 인도 편으로 향하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! 전 늦었나요? 이럴수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제가 이럴 줄 알고 챙겨둔 것이 있죠. 바로 심플리 콘트와 티켓 티켓! 그러면 저희 7명 모두 함께 갈 수 있겠네요? 맞습니다. 이번 콘트에서는 저희 프리패스 무대뿐만 아니라 청란미 가득한 스테이 무대까지 볼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! 그럼 this week's 심플리 콘트와! 쏘미쌈! 저 바람들 우리 자신의 들이 날 빛을 널 못 하고 있어요! 저 바람들... 내겐 말해봐 뜨겁뜨겁 터져버린 불이야 가운드잖아 가져가라 여긴 내 맘 SITTIAM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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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TTIAMO